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the disciples of John, disciples, 제자고요. 여기서 John은 요한인데 세례요한을 가르쳐요. 세례요한, John the Baptist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reported to him, 여기서 him은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report는 이거는 보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꾸로 됐네요. 보고하다. 그래서 about all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한 것이죠. 19절에 와서 summoning two of his disciples. 이 summon이란 말은 이거는 소환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소환하다 부르다. 의미상 주어가 그 주절의 John입니다. John the Baptist죠. 그래서 two of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 중 두 명을 불러서는 John, sent them, 그들을 to the Lord,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sent는 이제 당연히 보내다라는 동사, send의 과거형 sent죠. 이거는 과거 분사도 역시 sen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Are you the expected one? 당신은 expected. expect라는 말이 기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그의 이디가 붙어서 과거 분사가 돼서 이거는 형용사처럼 기대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기대되어진 사람 분이십니까? 아니면 do we look for someone else? look for는 뭐뭇을 찾다 이런 뜻이고 yes는 뭐뭇을 외에 이런 뜻이니까 그 밖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19절 전체 보시면 summoning two of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 중 두 명을 불러서 John, sent them, 그들을 to the Lord, 주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the expected one? 당신이 기대되어진 그분입니까? 아니면 do we look for someone else?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보낸 것이죠. 그때 이제 20절에 When the man came to him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 두 명이 그분께 왔을 때 they said, 그들이 말했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John the Baptist, 이게 세례 요한의 공식 명칭이죠.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has sent us to you, 우리를 to you, 당신에게 보냈어요. to ask, 물어보라고. Are you the expected one? 아까 했던 그 내용이죠. 기대되어진 그분이세요? 아니면 do we look for someone else?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20절 전체 보시죠. When the man came to him 그 사람들이 주님께 왔을 때 they said, 그들이 말했어요.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you.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당신에게 to ask, 물어보라고 보냈어요. Are you the expected one? 당신이 기대되어진 그분입니까? 아니면 do we look for someone else? 우리가 그 밖의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21절에 at that very time 바로 그 시간에 이런 얘기예요. very는 형용사로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이런 뜻이 되겠죠. at that very time he cured 그분께서는 many people cure라는 말은 이거는 치료하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of disease disease 하면 이거는 질병이죠.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 또 an affliction 또 고통이 있는 많은 사람들 affliction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또 an evil spirit 하면 이건 악령이죠. 악령이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and he gave sight to many who are blind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gave sight라고 했는데 gave는 당연히 주다라는 동사 give의 과거형이고요. 이거는 과거 분사가 given이죠. give, gave, given sight는 시력이 되겠죠. 많은 사람한테 시력을 주었는데 어떤 이들이냐면 poor blind입니다. blind는 이거는 눈먼 눈먼 많은 사람들한테 people 정도가 생략이 되겠죠. 사람들한테 시력을 주셨습니다. 21절 전체 보십니다. at that very time 바로 그 시간에 he cured many people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는데 즉, of a disease 질병에 걸렸거나 and afflictions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and evil spirit 악령에 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and he gave sight to many who were blind 그리고 눈먼 많은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22절에 가서 and he answered and said to them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go and report to John 가서 존에게 즉 요한에게 보고해라 report는 보고하다죠. what you have seen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로 뭐뭐한 것 뭐뭐한 바 즉, you have seen 너희가 보고 들은 바 를 요한에게 가서 보고해라 즉, the blind receive sight the blind 하면 눈먼이들 그죠? 장인들 그죠? 눈먼자들이 sight 시력을 receive 이거는 되찾다 이런 얘기죠. 눈먼이들이 시력을 되찾았고 the lame lame이란 말은 전른발의 그런 뜻이니까 자, 이거 name 자체는 전른발이의 이런 뜻이에요. 전른발이가 걷게 되고 the lepers lepers 이거는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들이 are cleansed 정결하게 되어지고 and the deaf the deaf 하면은 귀먹은 자들 이런 뜻이죠. 귀먹은 자들 왜냐하면 deaf가 귀먹은 이런 형용사니까 귀먹은 자들이 듣게 되고 and the dead are raised up 그리고 the dead 죽은 자들이죠. dead 자체는 죽은 이런 형용사예요.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고 그죠? raise는 여기서 이제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raise는 일으켜 일으키다 라는 뜻으로 이거는 raised 또 과거 분사도 역시 raised 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raise raised raised 자 그절은 그 다음에도 또 붙어있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해보죠. and he answered and said to them 자 그분께서 답변하시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go and report to John 요한에게 가서 보고하거라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the blind receive sight 눈먼 이들의 시력을 되찾고 the lame walk 자 전른발이가 벗게 되고 lepers 문둥병자들이 are cleansed 정결하게 되고 and the deaf 죽은 자들이 귀먹은 자들이 deaf은 귀먹은이죠 귀먹은 자들이 듣게 되고 and the dead 죽은 자들이 are raised up 일어났느니라 그 다음에 좀 남았는데 the poor 그래서 the poor 가난한 자들이 have the gospel gospel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 preach가 나오는데 이제 preach는 이거는 전파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ed가 붙어서 과거분사니까 전파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을 요한한테 가서 보고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23절에 blessed is he 자 이런 사람 blessed는 이게 복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 있다 그랬어요 who does not take offense at me 했는데 보통은 이제 take offense at 하면은 뭐뭇의 성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걸 직역을 하면 직역을 하게 되면 나한테 성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개혁개념 성경에는 take offense 이런 표현을 실족하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하다 또 다른 우리 성경 우리 해석권에 보면은 이거를 take offense 해서 의심하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보겠다 혹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보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